조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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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랭 조롱 이리와 니꺼 조롱이꺼 조롱아 니꺼 니보다 더 무거워 조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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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많다 세일하길래 일전에 그 늑대의 힘 좋다 조롱이꺼 다 조롱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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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롱 Apps 이 배 snel dictionary 조 제 집 늑대 저는 인심 wichtig 미나 den 구성 힘을 러비추 이게 아주 잘 먹더라구요 그리고 여러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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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 좋다 그리고 요거는 하나 더 있지롱 요거는 아랫집에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옥간의 정 좀 돈 받은 일도 많고 해가지고요 아랫집에 강아지 댁에 뇌물 그리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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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개인은 이거 초롱이가 잘 먹는데 이게 이제 더이상 안 들어온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재기 했지롱 사재기 아이씨 사재기 부스터 아 두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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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아 사재기의 끝판 두개 아 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그 건조된 스타일이라서 보관도 잘하면 오래 잘 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가 이거를 잘 먹는 편이라서 그리고 다른거 어정쩡한거 저기 잘못 먹여가지고 피부 뒤집어지는 것 보다는 나으니까 아 사재기 아 두개 두개 어 아 이거 많음 어 제키고 그리고 공짜 크아 좋다 그리고 요거 야 야 야 야 야 내 간식도 이렇게 비싼건 안산다 아 아 가시네 초랭 내가 하나 하나 미개 줄까나 초롱 하나 먹어 볼까나 이게 얘가 생각보다 더 좋아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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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쳤어 쏘리 그리고 요거 초롱 초롱 하나 먹어 볼까 먹어볼까 자 아 갑니다 자 오 묻었다 간다 간다 자 갑니다 레츠고 예 아스 아하 아주 잘 먹어요 애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뜯어먹음 아아아 안돼 안돼 조심조심 어허 아이고 초롱아 맛있어 맛있지 짜먹는 호우 좋아합니다 우리 할매견 음 오케이 오케이 요거는 목욕하고 나서 보상으로 줍니다 보통 미련이 남나 아 더이상 없다 초롱아 더이상 안나와 자 에헤헤 코에 묻었다 자 잘먹었다 아 여기온 사이트 다시한번 또 맛간 광고 때려줍니다 까 강추 강추 완전 강추 그러니까 키우는 자신의 강아지나 고양이나 반려동물의 신상 정보를 간단하게 이렇게 좀 문의를 하거나 이렇게 어떤게 좋을지 좀 이렇게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제가 처음에 그러거든요 얘가 피부병도 있고 늙어가지고 좀 먹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앓고 있는 병 그리고 병원의 처방 상태 나이 뭐 이렇게 출신 성분 믹스견 그런거 대충 이렇게 정보를 해서 상담을 하면 아주 맞춤형 서비스 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음 여러가지 괜찮은 정보들을 주십니다 가끔 이렇게 어떤 신상품이 들어오면 문자로 오고 그렇습니다 이벤트 같은 것도 하면은 연락을 주는 것 같고 제가 좀 확인이 늦어서 그렇지 그리고 일단 다른건 모르겠는데요 배송은 크 최고 배송 진짜 빠름 진짜 빠름 보통 주문하고 다음날 거의 다 발송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성질이 더럽게 급하고 빨리빨리 물건을 받고 싶으신 분들 강추 드립니다 아 좋다 이런데는 장사가 잘 돼 네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초렌 오늘 주인공 넌데 아 참 먹는건 알아가지고 다음에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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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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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